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LG화학이 분사하려고 하는 가칭 LG에너지솔루션인가요?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기사에 대한 제 의견과 테슬라 중고차와 내연기관 중고차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테슬라가 LG화학이 분사하려는 회사에 관심이 갖고 특히 10%의 주식 이 부분도 좀 석연치가 않는데요. 저는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싼 가격이죠. 매우 낮은 가격으로 지금 그걸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어느 회사도 테슬라만큼 공격적으로 그 가격을 낮추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도 들면서도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자기가 다 생산하기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려면 테슬라가 파우치를 선택할 림 만모하죠. 생산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파우치로는 현재 굉장히 느립니다. 이런 원통형과 지금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이 비전 이 프라이스 트렌드를 맞춰주기만 한다면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돈을 쓰고 이 가격을 못 맞춘다 혹은 자기가 만드는 것 대비 이게 더 비싸다고 생각되면 투자하지 않겠죠. 테슬라는 굉장히 투명한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목표를 제시했고 그 목표에 부합되는 일만 합니다. 테슬라의 지상과제 목표는 싼 배터리를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LG화학과 이런 관계를 가져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할 테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상황이 지금 피드먼트랑 리튬 서플라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단기간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장기간이고요. 텍사스 공장 내에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리파이너리를 지금 지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광물도 재련하고 배터리도 생산하고 완전히 수직 계열화되는 이런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일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제 생각엔 IPO를 앞두고 기존의 자동차 제조회사들과의 협력과 투자를 좀 더 LG화학이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분사하는 것 자체가 LG화학도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지을 만한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사이버트럭이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프로토타입이 또 찍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기해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이제 분분한데 제 생각은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텍사스 공장이 올해 안에 이제 거의 완공을 마치려고 하고 내년 5월이면은 이걸 지금 생산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드 파워트레인도 선보여드렸죠. 그와 더불어 지금 이런 프로토타입을 공장 내에서 테스트를 해야지 지금쯤 아마 테스트를 해야지 내년 5월에 초도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슬슬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빠릅니다. 테슬라는.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3 중고차 가격 얘기입니다. 이제 모델3가 나온 지도 한 3년쯤 됐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 집계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했던 점이 있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물론 테슬라에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잘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기차 자체가 이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하고는 별로 이제 구동 파트들이 단순화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전기차의 중고 밸류가 굉장히 잘 유지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들었었고. 근데 실상은 모델3는 정말 너무 대단한 밸류죠. 이게 3년이 지나도 이게 말이 되는지 10%밖에 안 깎인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른 차들을 보십시오. 심지어는 테슬라 내 고급 브랜드인 S랑 X도 만만치 않게 물론 3년에 33%, 36% 정도면은 내연기관 대비 선방을 한 겁니다. 내연기관에서도 뭐 코롤라라든지 아니면 현대 아반떼라든지 그런 혼다 시빅 뭐 이런 차들이 방어력이 좋지 나머지 고급 모델들은 그냥 미친듯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다른 현대 아이오닉이라든지 기아 소울 EV, 니싼 리프, BMW i3 이런 차들의 감가상각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기차가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고차 밸류를 보면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아직 좀 이런 전기차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한 충전 환경, 테슬라 슈퍼차즈를 통한 충분한 고속 충전 환경 그리고 OTA를 통해서 계속 차가 업데이트돼서 기능이 향상된다든지 특히 오토파일럿이나 FSD 같은 경우는 확실히 향상되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면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 차량들이 좀 인기가 특히 모델3요. 여기 보면은 거의 대체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에 반면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옵션이 많다 이거죠. 이제 중고차 이야기를 하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벤츠를 이제 카바나에 판 사연을 그 과정과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남겨서 만들어 놨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요즘 카바나가 좀 핫합니다. 거기다가 이것도 설명을 들었는데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잘 안 타려고 하다 보니까요. 차를 이제 다시 사려고 하게 되고 새 차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중고차 시장이 지금 들썩들썩합니다. 아마 예전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허츠가 파산보 신청을 하면서 중고차 시장이 몰락될까요 올라갈까요 이런 예측도 했었는데 지금은 중고차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문득 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는 그런 어떤 트랜지션에 있는데 그럼 내연기관차의 중고차 밸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만약에 전기차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아직도 내연기관을 더 좋아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유지된다면 테슬라가 간다고 보지만 여전히 전기차 자체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집밥이 없으면은 여전히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내연기관을 좀 더 오래 선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찾다 보니까 럭셔리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별로 내연기관을 버리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브랜드도 있으니까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랑 해당되지 않지만 아직도 내연기관이 꽤 오래 견딜 수 있다는 소수의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내연기관차를 사실 거면은 그냥 중고차가 개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첫 번째로 캘리포니아 주는 내연기관을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죠. 아직은 넘쳐나게 내연기관차들은 생산되는데 흐름은 이제 전기차로 간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다일러라든지 여러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은 엔진 개발을 지금 안 한다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연기관차들은 솔직히 지금 있는 내연기관차나 과거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동력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래 숙성됐으니까 내구성도 더 좋을 테고 밸류가 상승된다는 느낌? 중고차를 사는 게 엄청 남는 장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바뀐 게 없으니까요. 바뀐 건 없는데 앞으로 나올 매물들은 넘쳐나는 거죠. 전기차로 이제 이동을 해가니까 그 많은 내연기관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면 싸게 좋은 내연기관차를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일러뿐만 아니라 이제 GM도 어떻게든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가속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내연기관차는 중고로 사는 게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참고로 아 이 인터뷰 내용을 좀 봤는데요. 뉴썸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분 인터뷰 내용을 보다가 야 참 미국답다라는 생각이 그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이걸 막을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자 와 참 아 저는 어떤 여기서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그냥 깔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게 안 될 수가 있고 바이든이 되면은 이 룰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죠. 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막 얘기한다라는 게 현직 주지사인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좀 정리해드리면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없고 모델3의 중고 밸류는 어마어마하다는 점과 새 차를 사실 거면 테슬라 전기차를 사시고 특히 모델3를 사시고 앞으로 매물들이 많이 나올 거고 내연기관차들의 개발은 이미 끝난 상태고 바뀔 것도 없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관심이 있으면 중고차를 사시는 게 개꿀일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